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초콜릿 아니요? 아니요? 아니 그냥 적당해요 이걸 해줘? 맛있게 먹었을때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너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먹으니깐 이렇게 먹으니깐 이렇게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 맛은 걸어봅니다 이렇게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먹으면 좋겠습니다 자, 굉장히 맛있어 맛있게 드셔봤어요 감사합니다 맛있어? 이거 뭐하러 그랬지? 신었어야 됐어? 기억을 해보려는데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썰어서 드시면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응 응 응 응 응 응 시 Experience 오이 음 PS 안쪽gies 맛 월드 오이 잘 있어도 이게 아 야 저기 네가 네 어디 있어요 좀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~~ 고춧가루 마늘 등심 마늘 등심 마늘 등심 고추 고구마늘 마늘 등심 마늘향이 정말 맛있어요 머스타드 고춧가루를 진짜 사랑할 것 같네요 어떤 맛인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